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며칠 전에 학교에 다녀왔어요. 수업을 들으려고 간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팀 프로젝트에 피드백을 받으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다니는 학교는 폐쇄가 됐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돼서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계속 듣고 있고요. 학교 시설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에는 쭉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상황을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your hey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Heyday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학교는 지난 학기에 오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맞나? 아무튼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오늘은 제가 창업 관련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창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팀원들과 교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텅텅 빈 학교 지금 모든 건물 출입이 통제되어 가지고 어떻게 가지? 지금 바로 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LG 포스코반 전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실장 하셨나요? 아니요. 동생 측은 나오셨고요. 평생 지역에 태그하시고 들어가서 손 소독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발열 검사를 하고 이 스티커를 받았어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아, 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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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וט 힐링 다음 주에 만나요. 첫 번째, 바로 끝! 첫 번째, 눈을 맨날 아침에 4분, 2분 동안 계속 뒷배던 것과, 일어나서 4분 동안 나를, 한 번 더 볼게요 셋, 둘, 셋! 너네네! 어디서 보니? 이제 제가 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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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같았으면 지금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잔디밭에서 짜장면도 먹고 여기들이랑 놀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통통 비어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이렇게 저기에 체내 진료소가 있어서 열을 재고 열이 없으면 이 스티커를 줘요. 이 스티커가 있어야지 건물 출입이 가능하고요. 모든 건물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해요. 그래서 교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실내에서는 이렇게 손소독제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문 손잡이는 향균 필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학교에 왔어요. 아마 저번 학기 기말고사를 치고 이번이 처음 온 것 같은데 그때는 겨울이라서 낙엽도 떨어지고 수사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뒤에 푸릇푸릇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 되는데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까운 날씨네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최애 마카롱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학교에 올 일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 나온 겸사겸사 마카롱도 한번 사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맛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롱을 샀고요.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꼬끄도 주셨어요. 여기 마카롱 꼬끄가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sekali. 고맙습니다. 5분 아이스크림 Once the water is on the ground. So, we can just put it on the ground. We can have a window to close it up and put it down. So, we can just stay on top it. So, we can just keep it on top it. Once the water is on top it, it requires you to start it. So, we can just keep it on top it and it's on top it. Once we can go, we can also use the water so on top there. We can also have to open it. 감사합니다.